우리 계시면 되는데, 이쪽에 계시는가요? 아, 요 뒤에 또 멋지게 장류삼동, 퐁 미쳤다! 멋지다, 장류삼동! 네, 우리 동장님과 함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응원을 해주셨습니다. 아, 그랬습니다. 우리 동별 장기자랑 대회 네, 이번에는 장류삼동 숟가락은 내 친구 강진숙, 우리 회장님 왜 숟가락 난타? 풍암으로 이어나 장민호 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앞에 마이크를 대놓고 자, 우리 1동, 2동, 3동 중간중간마다 응원전이 또 있죠? 응원을 해주시면 심사 채점에 또 들어간다는 거 3동 보세요. 저렇게 딱 준비해갖고 왔잖아요. 네, 2동 어디있습니까? 2동? 1동! 그래요, 그래요. 좋습니다. 숟가락 난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동별 장기자랑을 마치면 장기자랑을 마치며 또 추첨을 우리 또 TV도 있고 경품이 푸지 맞죠? 네, 마지막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소개를 해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기자랑 숟가락은 내 친구 팀입니다. 박수! 자, 음악! 큐! 장기자랑 incremental 장기자랑 통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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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